그래서 머리를 기르려고 하는데 이게 머리가 여기가 좀 길렀어 그래도 여기 이제 나는 나중에 어디 살지 나는 나중에 이제 송파 밑으로 이렇게 밑에 쪽 좀 살고 싶어요 숙소가 마포야 마포 숙소가 근처에 그런거 얘기하면 안되나? 이제 전화 온다고? 전화 안하면 되나? 전화하면 이렇게 딱딱딱 울려 나는 아 회사한테 아 응? 응? 아 그 생각 안해봤네 그 아 아아 어 뭐야 미안해 왜 이렇게 추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어어어 그래그래 어어어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뭔 얘기했지 우리? 아 질문 봐봐 직장이랑 5분 10분 거리인데 집 별로야 너무 작고 힘들어 근데 너무 간편해 근데 1시간 걸리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뭔가 그 집 안에서의 삶의 그 질이 너무 높은 집이야 그 대신 출퇴근 1시간이고 차 막히면 1시간 반까지 걸려 뭐가 좋아 뭐가 좋아 후자라고? 1시간이면 가까워 근데 그 대신 출퇴근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무조건 후자야? 2시간 아 2시간 2시간 2시간도 가능 와 와 이게 역시 내 팬들인가? 부지런해 나랑 달라 역시 부지런해 이게 좋아 그거야 2시간이 걸리면 대부분 요즘 출근시간 9시 아닌가요? 맞지? 9시지 그러면은 7시에 나가야돼 근데 준비하시는데 30분 이상 안걸려요? 그러면 30분 20분 걸린다고? 30분으로 치자 아 넘어있는거 아니니까 10분컷 가능하다고? 10분컷 어떻게 하지? 아 머리를 안갚나요? 10분컷